경찰 놀이했어? 그럼 엄청난 미행을 구했지 저거는 좀 특별하지요? 노는데 목숨을 걸었거든 진희수요? 우리가 체포된 게 진희수예요? 네가 잡은 그 놈은 살인법이었어 용감한 심상 그런 거 받는 건가? 넌 경찰이 될 거야 네?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좀 두근두근하지 않아요? 백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우리 팀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대박! 다른 동료분들도 같이 드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야아 오른쪽 위에 들어봐 들어봐 쨔악! 여기 놀이터 아니라고 했지 내 자리는 어디야? 출근을 제대로 하시겠다 사명감에 쩔어서? 어 아주 성실하게